마지막으로 가보실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입니다. 서해에서는 드물게 바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충남 당진 외목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곳 외목마을의 일몰 시간은 잠시 뒤인 5시 28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이 내리며 잔뜩 흐려진 날씨 탓에 뚜렷한 해넘이를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외목마을은 지형이 외가리에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인데요. 당진 최서당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를 안고 꺾여 있는 지형으로 인해 서해안에서 특이하게 일출과 일몰, 월출을 관측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람들은 이곳 외목마을을 찾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해넘이 명소들과 똑같이 이것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다릅니다. 몇몇 관광객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해변은 한산하고 무료 차박지도 텅텅 비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던 외목마을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운집할까 경찰들이 나와 외목마을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새해 첫 해맞이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외목마을에서 일몰과 일출을 본다고 해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희망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연합뉴스티비 이호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진 외목마을과 태안 꽃지 해수욕장 등 매년 많은 해돋이 인파가 물리던 충청권 해수욕장들은 모두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돌며 마을을 통제한 데 이어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잠시 후 있을 새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랜선 해돋이가 곳곳에서 진행되는데 당진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랜선으로 외목마을의 해돋이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해양조사원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어도의 일출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특이한 지형으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랜옥마을 해돋이 장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랜선으로 생중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일출을 집에서 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일출 장면을 영상에 담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